프로그노시스, 예측예후라는 뜻인데요 프로그는 개구리는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죠? 비 오기 전에는 막 울어댑니다 그래서 프로그는 노, 안다 프로그노시스, 그래서 뭔가 예측할 수 있다 병원에서 어떤 병을 갖다가 증세를 예측해가지고 경관행인 걸 예측하는 걸 예후죠? 그래서 프로그노시스 하면 예측예후예요 프로그노시스, 프로그는 노, 안다 프로그노시스, 예측예후입니다 자, 프로더지, 천재 1 더하기 1을 풀어도 사람이 풀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쥐가 풀면은 천재죠 풀어도 쥐, 쥐가 풀어도 이거는 천재야 이걸 풀어도 쥐가 만약에 풀면은 천재다 프로더지, 천재 프로더지, 천재 자, 헤이너스, 악랄한, 극악무도한 자, 헤이, 헤이 내 친구야 얘한테 뺏은 건데 이거 넣었어 어? 어떤 친구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악랄한, 극악무도한 헤이, 이거 얘한테 뺏은 건데 넣 써라 헤이너스, 악랄한, 극악무도한 헤이너스, 악랄한, 극악무도한 자, 이나큐어스 무해한, 악이 없는 얘 이름이 이나예요 이나가 꾸었어요 방구를 뿜 꾸었어요 이 방구는 아무런 해가 없겠죠? 무해하겠죠? 악의가 없습니다 그냥 꾼 거예요 이나큐어스, 이나가 꾸었어 무해하고 악이 없는 방구 냄새예요 이나큐어스, 무해한, 악이 없는 자, 탑, 낯취 탑, 꼭대기에서 제일 낯취 즉, 최고의 탑, 낯취 최고의 탑, 낯취 최고의 자, 크럭스, 핵심, 급소 자, 크로스 해둔 곳이 바로 우리가 공격할 핵심이자 급소이다 저게 급소이다 크럭스, 크로스 해둔 곳 자, 크럭스, 핵심, 급소 크럭스, 핵심, 급소 자, 터치 예민한 화를 잘 내는 터치만 해도 탁 건드리기만 해도 왜 건드려? 하고서 예민한 친구예요 화를 잘 내는 친구예요 터치만 해도 예민한 화를 잘 내는 터치 예민한 화를 잘 내는 자, 앤니지어 기억상실 건망증입니다 앤, 아이, 뉘시어 내가 누구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억상실이죠? 건망증이에요 앤니지어 앤니지어 기억상실 건망증 앤니지어 기억상실 건망증 자, 에런드 심부름 애가 런도 잘해요 달리기도 잘해서 심부름 보냈어요 에런드 에런드 심부름 에런드 심부름 자, 센슈얼 비난 책망하다 세게 슈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가 100% 오릅니다 세게 확신해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했어요 나중에 주가 떨어지니까 세게 슈어 하더니 너 잘 만났다 네가 책임져 비난 책망하겠죠 세게 슈어 하면은 결국 그것은 비난 책망하다 센슈얼 비난 책망하다 자, 복습이에요 프로그노시스 프로그는 노 안다 날씨를 아는 거죠 예측을 잘한다 예측 예후 프로더지 이것을 풀어도 쥐가 풀면은 천재죠 헤이너스 헤이 이거 넣었어 악랄한 극악무도한 자, 이나큐어스 이나가 구웠어요 방구를 그래서 무해한 악이 없는 탑 나취 탑 꼭대기로 해서 제일 낫지 그래서 최고의 크록스 크록스 해둔 곳이 바로 핵심이자 급소이다 터치 터치만 해도 왜 만져 예민한 화를 잘 내는 엠리지어 엠아이니시어 내가 누구요 즉 기억상실 건망증 에런드 애가 런드 달리기도 잘해서 뭐 보냈어요 심부름 센슈어 세게 확신하다가 투자자들이 세게 확신하니까요 금방 올릴 겁니다 근데 나중에 떨어졌죠 그래서 비난하고 책망했었죠 자 테스트입니다 자 프로그노시스 예측 예후 프로더지 천재 헤이너스 악랄한 극악무도한 이나큐어스 무해한 악이 없는 탑 나취 최고의 크록스 핵심 급소 터치 예민한 화를 잘 내는 엠리지어 기억상실 건망증 에런드 심부름 센슈어 비난 책망하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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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